UBS 라디오 정우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평사합의 34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에는 성남도계공 직원과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을 수행했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단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 고 모 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이모 씨에 대해선 더욱 면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 씨에 대해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4월 2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58일간 관내 백수인 4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78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기타 안전관리 등을 집중 점검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세계문자 자료가 전시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어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총 면적 15,65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은 상설 전시실, 지상 1층은 기획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 편의시설, 지상 2층은 카페테리아로 꾸며졌습니다. 금속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서적인 구텐베르크 42행 성설을 비롯한 전세계 문자자료 222건 543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비에스 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홍원기였습니다.